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사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났다. 사는 미호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찔르는 수는 찔러자마자 죽었습니다. 아, 여기 밖에 약점이 없는데 그 다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단수 쳐도 안되죠? 이 모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찔르면 안됩니다. 찔리지 말고 어떤 수를 두까요? 바로 이렇게 찔던 수. 자,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찔봤을 때 백은 볼 것도 없죠?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네, 키워서 죽입니다. 이거 계속 따라서 단수를 쳐야 되겠죠? 여기나 여기나. 어디든지 여기나 여기나 쳐도 이쪽에서 단수 칩니다. 그러면 따야 되겠죠? 이때 이쪽을 끊고요. 잊고, 여기를 먹여치게 합니다. 이쪽을 잃을 수가 없죠? 이걸 따야 되겠죠? 이걸 따야 될 때, 단수 치면은 백이 이었 수가 없죠? 여기서, 어, 이렇게, 아, 이쪽을 젖혀 볼까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 이거 따면 큰일 납니다. 이거 따면은, 아이고, 무심껏 따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여기 한 집을 내자 하면은, 여기 AB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요. 백이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이거 따면 안 돼요. 그냥 여기를 막아 버립니다. 이때도 잘해야 돼요.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 잡아야겠죠? 이때도 이거 따면 안 됩니다. 따면 또 죽어요. 그래서 따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이었 수가 없으니까요. 딸 때, 그때 따면 됩니다. 살았죠? 그래서, 다시요. 이렇게 찍고, 단수 칠 때 뽑고, 이쪽에서 둔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찍으면, 이거 따야 되겠죠? 이때 이쪽을 끊고, 여기 있는 수는 안 되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싸움이 안 됩니다. 이거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고, 단수 칠 때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먹여치기 할 때, 따야 되겠죠? 이렇게 단수 칠 때, 여기서, 아까 잡으러 왔죠? 이렇게 잡으러 왔죠? 이거 따는 거는, 백이 딸 때 따면 됩니다. 그래서, 자, 따고, 단수 칠 때, 이렇게 잡으러 오면, 따지 말고 이렇게 해요. 백이 이거 잡을 때도 이거 따면 안 돼요.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은, 알뜰하게 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아,